그렇다는 거지? 오! 스탑 바로 들어갔는데? 알겠다 오 이거 쉔의 좋은 점 봉석 룬을 끼기 때문에 강 칼을 우리가 저렇게 뭐나 자콜에다가 쓰면은 저펄에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자 전진하겠다. 자 됐어. 자 그리고 저는 뭐다. 의외로 이 그 쉔 같은 경우는 빨리 갱을 가기 때문에 지금 저거 두 개만 먹고 집에 가도 됩니다 사실. 어 되긴 되는데 안 가는 이유는 돈 벌어가지고 제대로 된 거 하나 사가지고 갈라고. 그리고 하나 더. 만약에 나는 원래 정글 하던 사람들이다. 난 그래서 빨리 갱을 가야 된다. 그러면은 그냥 레드블루 다 먹고 갱 한번 가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집에 가면 됩니다. 저는 근데 왜 이렇게 하냐. 갱 가는 게 안 익숙했어. 원래 마이콜은 갱을 잘 안 가거든. 그래서 먹고 템 사고. 천천히 돈 미나 천천히. 음 아시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정글을 마스터 위로 시작을 했고 마스터 이 다음에 케이를 했고 이상한 정글은 전부 다 뭐다. 공략이라는 공략은 처 안 보고 내가 만들어서 돌았던 그런 사람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마이콜 정글은 전부 다 있다굽니다. 내가 그냥 연습했던 거거든. 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갱플랭크가 마이콜 갱플랭크가 아닌데. 그쵸. 오.. 아.. 두리 아니야. 탑 겜플이네. 자 이거 먹고나서 미드 한번 가줍시다. 자 탑은 잘 이기고 있으니까. 땡감. 자아 정글.. 아 여기를 가자 자 꽃감 자 이건 어떻게 할 거냐 강타부터 쓰고 도발은 나중에 오케이 몸매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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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가? 뭐야 죽을래? 짜증나네 이 친구 그냥 좀 죽지 아 진짜 오 근데 그.. 아 맞다 R이 도발이 아니지 얘는 방금 생각이 났어 도발을 걸어도 평타 때리는구나 방금 제가 뭐 하려고 그랬냐면 도발 걸어서 타워를 맞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자 근데 어떻게 됐겠다 아 생각을 해보니까 R이는 매혹이네 어 R이는 매혹이라가지고 애가 걸어오거든 근데 이 친구는 뭐 나 그냥 평타 때리고 안 오네 어.. 생각을 잘못했어 R이 매혹이랑 쉔 도발은 전혀 다른 스킬이지요 자 미친 짓하다가 사실 진짜 못 잡을 뻔했어 방금 자 그리고 이제 다운라인도 한번 슬슬슬 봐줘야지 그리고 이제 쉔 아 블라디비를 이제 전멸까지 다 뺐죠 조지러 갑시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아야 되는데 모든 정글을 할 때 모든 정글을 할 때 기본적으로 캐릭터들은 6분 30초쯤 6분 20초 이렇게 전후로 해가지고 6렙을 찍습니다 6렙을 집에 한번 갔다 온 애들이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갱을 가는데 상대편 6렙을 안 찍었을 때 간다라고 계산을 한다면은 조심스럽게 나아가라 자 가자 한번 가자 안 간다고 하면은 6분 전에는 한번 가주는게 한번 찔러주는게 좋아요 6렙 딱 찍기 전에 혹시 이거 먹고 있으면 뒤진다 난정된 발걸음으로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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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렇지요 이스킬로 죽여 음 자 근데 뭐다 블라디가 오니까 쨉니다 내가 블라디 때문에 쟨거지 니가 무서워서 쟨게 아니다 자 블라디 6렙이죠 흑 이런거 딱 와드 깔아주고 음 그 다음에 뭐다 인간의 한 사람이 원안을 품으면은 끝까지 따라가서 조져야되는 법 하하하하 자 닌 늑대 처먹고 있으면 이제 골로 간다이 아니네 그럼 뭐다 내가 먹는거지 자 이렇게 그대로 빼먹고 갑시다 아 이거 다 먹고 가야되는데 가자 자 이거 먹고 자 이거 먹고 아무거나 하나 딱 정글 캠프 먹으면 1400원 그러고 이제 집에 갑시다 가깝다 제 친구가 딱 와가지고 어이구 이제 뭐하고 있는가는 다 보이지요 놀란의 여지가 뭐 이거 못겠지 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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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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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하하하 아 와드네 와드네 와드다 확실히 와드다 위험하다 하하하하 자 위험한지 나지 맙시다 집에 갑시다 이제 어? 하하하하 맞았어 안돼 안되맞어 안되맞어 오 잡았다 어이야 음 좋았어 이렇게 키를 딱 먹고 집에 가면 되네요 이제 하하 사람이 원안을 품으면 이렇게 그건 정말 더럽게 게임을 해야되는 뭐 그리고 블루 내꺼 하아 쉐는 블루가 참 좋습니다 기력이 빨리 차거든요 항상 우리가 이거 먹으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기력 100정도는 남겨둬야 도망갈 때 씁니다 아유 입이 늦었어 오케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망했다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이렇게 도망을 가면 나는 살 수 있을까? 살았다 하하하하하 야! 데쩜! 플라디쩍이 뒤에 있다 미친! 음 좋았어 잘 있어 나 갈게 자 목숨을 걸고 블루를 빼먹었어 아 씨앗이 됐어 잠깐 제대로 산거 맞나? 용사 미친 어휴 깜짝이야 제대로 산거 아니죠? 생기게 똑같았어 원래 정글을 안가던 사람이라 원래 탑신병자인데 제가 요새 또 정글러로 전향하는 중이라 약간 좀 헷갈렸어요 샀는데 어 위치가 아니야 저 위치가 아니야 크흡 크흡 음 오케이 음 음 자 위험하면 이제 살려주러 가면 됨 자 살려주러 이제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없네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오케이 됐다 도망가자 자 우리가 할 건 다 했어 자 세조 한입 체크 없다 도망가자 조심스럽게 나아가라 자 이러면 뭐다 개 이득 하하하하하하 게이를 내가 먹었으면 이득 아닙니까 안 돼잇! 음 그래 벽은 너만 넘는게 아니야 나도 넘을 수 있어 안된다! 죽기 싫다! 음 그래 자아 자식 빼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음 그렇지 하하하하하하 아이고 어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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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쎄다잉 하하 원래 이거 7레벡에 찍는 거 아닌데 하하 지지 가야 되는데 자 약속볼 형 앞 그렇지 자 논란의 여지가 없군 조금만 기다려야 되겠어 힝 질드 꿀드 내가 이 집에 있는거 처음 먹나? 음 한테까지 안먹었던거 같은데 전진하겠다 오우 혼자 잘 버틴다 자 이것도 먹고 자 일단 레드 부분은 좀 가지고 있어요 명의롭게 자 레드 부분을 가지고 있고 오 잘한다 TS 먹으려고 쓴 겁니다 절대 분명해 자, cùng 42초 자, 42초니까 오오오오오오 오 게이들 오잉, ag dramatic 어이, earthquake 여러분 여기서 보는 sajuwani 크으으으 Dr. sex 샛이 가정을 가서лиш 다쩔니를 해줬었습니다 그래, 우리 금방저기 함부로 지금 우리 정글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뭐다 스타큐가지 퀸이 빡쳐가지고 가정갈이가 가지고 조지질 않니? 어.. 10초 10초 10초! 10초 10초 10초!! 5초 궁? 다 얘기하고 오메 오메 오메! 5초 궁! 5초 궁! 아 죽고싶다 죽고싶어 어? 자 이럴 땐 뭐다? 빠앙!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완벽하지요? 우리 팬들 살리면서 이러시를 가져가는 이게 바로 쉔 아닙니까? 어디 있어도 이러시를 가져갈 수가 있어 흠 아니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이 맛에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쉔의 좋은 점이 이거야 밑에서 졸라 처먹다가 위에서 뭐다 어쉬를 먹을 수 있을 때만 궁을 쓰면 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팬을 살리기 위해서 궁을 썼다가 뭐다 나의 정글 루트가 꼬이고 나의 정글 루트가 꼬이면은 갱캥이 꼬이고 갱캥이 꼬이면 딴 라인도 꼬입니다 캬아 그래서 뭐다? 같은 편이 망하든 말든 일단 나는 어쉬를 먹을 때만 궁 쓰자 좋은 캠페인이죠? 클린 롤 캠페인입니다 클린 롤 이러면 욕할 일도 없어 자 이래가지고 이거 사고 이거 사고 안정된 발걸음으로 아이고 쉔 궁 취소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궁 쓰고 있을 때 점멸 같은 거 쓰면 끊깁니다 그 외에는 끊는 방법 제가 몰라요 일단은 가자 개소네 어이 친구들 내가 자리만 비우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자 자 블라디멘 10렙 나머지는 약함 음? 자 드래곤 포기 없네 어? 뭐야 살았네? 논란의 여지가 없군 논란의 여지가 없군 그나마 시야하고 살짝 해주고 가져오는 애들 조심스럽게 나아가라 아 이 친구가 또 뭐다? 하하 가슈엔의 도발이 필요한 상황이 됐군요 갑시다 가슈엔이 저 한번 또 나서줘야지 자 여기 딱 와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음 저기로 한 바퀴 돌아가 봐야 되겠죠 아 집에 갔다 그럼 뭐다? 세쥬원이로 타켓을 변경한다 자 세쥬원이 어디 가시니? 아이고 빨간 게 여기 있으니까 먹으러 오겠네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잠깐 기다리고 있다가 세쥬원이가 오면은 뭐다 세쥬원이를 탁 도발을 땡겨가지고 죽여버리면 됩니다 음 오면은 되는데 왜 아무도 안 올까? 레드를 안 쳐먹고 말이야 바둑은 없는데 안 온다 그럼 먹으면 되시니까 자 큰 거만 빼먹으면 됩니다 큰 거만 빼먹고 일단 네 뭐지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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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먹고 간다 먹고 간다 못 먹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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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먹었다 하하하하 하하 아 젠장 저거 뒤질 것 같다가 그건데 정진하겠다 아 궁 쓸 때 강타는 안 써지네 방금 강타를 미친듯이 물었는데 안 나가 아 여러분 좋은 걸 알았습니다 강타 안 나갑니다 저거에 은혜 에 에 하하하하 아유 말자 점멸까지 쓰려고 그랬는데 그건 좀ω많아 에 으음 왜 싸워? 왜 싸워? 왜 싸울래? 왜 싸울래? 하하하하하하하하 자, 이딴 하나 같고요이 자, 여기 놓고 어, 올라갔네, 알리스타 자, 알리스타가 일단 올라갔고 자, 근데 일단 전밸도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역시 도박자 도박만세 도박만세 어, 하하하하하하하하 쓰레기는 남겨준다 요새 쓰레기가 비싸거든요 남겨주고 가면 이제 뭐다 세주하니까 감동을 하겠지 자, 일단 블루 같이 먹이자 블루 먹어라 내 법이 되게 안 되고 있는데 블루 먹어라 블루 이 친구야, 블루 먹어야 된다 블루 먹어야 된다 블루 먹어야 된다 블루 먹어야 된다 자, 실수로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저런 거 먹을 때 실수로 빼서 먹으면 큰일 나요 모르가나 같은 애들은 최 별 상관은 없는데 이게 리비아 하나 오리아나도 아닌데 지가 승을 내더라 구운 자, 주문력이 역시 중요하지 우리가 주문력을 올려야지 실드량이 늘어나고 뭐다 실드량이 늘어야지 위험한 사람들이 안 죽고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자, 위험한 사람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갑니다 이제 크흡 칼 잠깐, 이거 위험하네 자, 먹을 준비 던 던 들어간다 싶으면 같이 딱 들어가면 됨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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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싸워 놀란의 여지가 꿍 야 뿐 있는데 자 이젠 진짜 안된다 빼자 어? 블라디 자 쓰레쉬 붙으면 꿍 뒤이이익 자 쓰레쉬가 붙으면 궁인 아 이거는 쓰윽 아 이거는 이러시를 위해서 가야되냐 말아야되냐 참자 이거한테 아아 왔는데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아 우리 불쌍한 친구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전별있네 야 막 쏟아 속내다 이건 약간 손해를 봤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심을 해야 돼요 자 손해를 살짝 봤기 때문에 지금 잘 보면은 19스택밖에 못사왔어 싸움을 못했어 즉시 하겠다 일단 전체적으로 싸움이 안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운영을 하자 그냥 우리가 템 들고 운영하자 그렇게 지금 궁이 일해 자 좋았고 뭐야 이거 뭐야 내가 맞았다 스톤 미친 저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간 내가 이 싱크를 쳐맞아 내가 맞은거 맞나 보다 내가 맞은거 맞나 보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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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더 벌자 주문력이 너무 모자라 그러니까 뭐해 죽은거지 방금 전체적으로 블라디미르가 제일 세긴 한데 역시 하겠다 어 분명 갔는데 왜 8일치인지 이제 미친 놀랍게 들었고 그렇지 좋았어 아 아 궁 탔을때 피가 얼마 없었다고 자 궁 탈 때도 우린 피를 잘 먹고 천천히 갑시다 왼쪽 하하하 하하하하 아깝다 내가 먹고 싶다 진짜 그리고 그리고 블루 양보하지 말고 도저히 주도해 고시비로 올라가 자 이거 짤리든지 짤릴 가능성 조금 있는데 아 일단 시비르가 잘 컸네요 우리는 시비르를 살리자 자크 그냥 박수고 들어가면 버리고 웬만하면 아 내가 먹고 싶은데 아 내가 먹고 싶은데 온다 아 모르가나 딜 나보다 약한거 같은데 명의로 맵 자 그럼 애슈가 여기 있습니다만 이걸 살리자 그렇지 자 이거 이거 아 못 잡나 아 이거 애슈 왔다 애슈 오면 그래 도심했었구나 그래 내가 블루 먹어야겠다 오르가나 형 제가 좀 먹을게요 전진하겠다 좋네 카드 오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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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도발을 제대로 못 땡기는게 아무래도 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나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쉴드 돌리고 있는데 쉴드 돌려가지고 도발 기력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한 번, 한 두 번 정도는 돌리는데 이걸로도 부족해 쉴드랑 도발 다 돌려야겠어 나 혼자 дом . 시브라스는 이겼어요 자 소리 없이 왜? 그래, 씩을 뺏어 그냥 빼면 돼x4 자, 빼고 밑에 자꾸로 먹고 아, 내가 저한테는 이기지 않을까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도발만 들어가면 저걸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도망갔다 으흠 정말? 안정근 팔걸 도망갔다 2초 됐다, 1초 돼 집 갔다가 바로 궁 좋냐 온? 5초 됐다 진심 10초 2초 1초 2초 아쎄이 그건 아닌거 같은데? 그건 아닌거 같아요 아 때릴걸 그냥 그건 아닐거 같아요 가 아니라 때릴걸 아니 근데 도발이면 부딪히면 도발이 되야되는게 아닌가 왜 세주완지랑 부딪혔는데 세주완지랑 나한테 도발을 안맞았지? 아 자크 부활 이건 좋았고 음 환탄은 일단 이기긴 이겼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뭐가 부족했다 탁 보니까 저기에서 플라디미르 딜이 졸라 아픈데 이걸 내가 못버틴 애쉬 딜은 내가 존냐를 어떻게 버티는데 그러므로 자 신발이고 나발이고 이거 하나 가자 이게 가장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피통 올리면서 마방 올려가지고 아 세준 도발 맞았어요? 그럼 됐어 맞았으면 됐어 맞았습니다 오케이 015초 015초라고 015초 015초 제발 아 여기다 자 됐다 궁문 밀고 가자 자 우리에게는 이 맨다이 짐 시계를 밖에 없습니다 기다렸다가 가자 지금이다 아 자 에서 도발까지 자 아 한 대만 더 아 미치겠네 한 대가 안 들어간다 흌 아니 21팀이 저렇게나 제가 encont GNct existem 왜 진지 이 비... 그래서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하아... 여우야 계속 부족한가? 세주안이 광력 스턴처럼 저게 우리가 없어서 그런가? 탱이 있는데 우리는? 왜? 하나, 둘. 이십구분, 아아! 순수 탱이, 탱이 좀 약하구나. 난 애초에 탱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럼 나도 탱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시작하면 애쉬한테 도발 때리고 애쉬를 죽여야겠단 말이야. 애쉬가 못 죽이네, 사람들이. 자, 목표는 완성됐습니다. 저 인간 맞아볼게요. 즉시. 내가 레드로 좀 먹자. 넌 궁으로 빨라지니까. 즉시 하겠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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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하겠다 일단 바텀 고고 애시가 신기하네 일단 밀면서 그냥 소리 없이 쌈 놨고 애들 나 자르러 오는 것 같고 실패 일단 베르메스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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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뜻이 일치하는군 내가 이걸 혼자서 한번 끊어야겠다 자 애쉬 끊으러 갑시다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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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힝 히힛 힝 힝 힝 힝 한 정이 좀 거지 같네 하나, 둘, 셋, 조심 이거 벗어먹는 거 저거 벗어먹으면 쌍둥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벗어먹을 때는 항상 보다 집중해서 넣으세요 이걸 벗어먹는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욕 많이 먹었고 생각했어 아예 그냥 내가 애쉬를 노려버리면 그런 척 할 수 있겠나 이거 벗어도 내가 먹을 거 같지만 오르가나보다 내가 훨씬 센 거 같애 자, 빠르게 하나 올렸고 이걸 가고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가고 싶은데 자, 상황에 따라서는 땅을 가야될 수도 있습니다 가갑, 가엔, 태불 세 개 중에 고릅시다 가갑, 가엔, 태불 뭘 가야될지 공원 운영하자 운영 음, 됐다 음, 됐다 자, 딴 데 미니맨만 보세요 W 눌러서 특당 찍어놓고 쇠는 이렇게 쉽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CS 먹는데 딴 데 보면 돼, 딴 데 딴 데 보면 돼, 딴 데 자, 우리 지금 CS를 다 먹고 있어요 잘 보면 CS 잘 먹고 있습니다 W만 켜, W만 이렇게 이렇게 참, 사파밀지 자, 그러면 일긋 다음 질실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소리합시 자, 모르가나죠 다시 왕, 사라, 오 마리베', 다 자, 오케이, 너다 그렸던거지 그렇지, 너다 다음 넣다 고발이 먼저 볼일을 게 내가 자 아저씨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자 좋았어 말만 미친듯이 한 번 당겨보자 오케이 자 무용은 여기까지 됐습니다 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한 번 조금만 자 좋냐? 위험한 번 좋냈어? 못했어? 하하하하하하하하 생존기가 이래만 씁니다 쓰읍 좋아 자 결국 다행히 썼다 일단 빼고 이걸 싸워야 될 게 아니지 아직까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 아직까지는 아니야 아직까지는 좀 두고 봅니다 아직까지 두고 봐요 도망가자 잘 못잡아 니들은 좋았어 reset 등록해먹어 그럼 오래오래 오래오래 consolidwu 살살 보자 기äft이 무ера matar 공소 1.87 캬아앗 좋다 양이로 가잉 같은게 좋은게 뭐냐면은 살아날 때 기력이 잦아나요 도발 계속 땡길 수 있어 한번더 어 잠깐 뭐야 오케이 2 3 2 1 땡 가 가세요 내가 어떻게든 도발 땡기러 간다 안되겠다 자 알겠다 자 다시 한번 도발 행이 애매해도 방어정이랑 마방이 다 2격쯤 됐는데 헉 그렇게 애매하진 않아 피통이 조금 애매하지 대신에 쉽도록 사바한다 흠 흠 흠 흠 가자 그냥 그냥 한번 댈게 어 뭐야 흠 아니 왜? 흠 아니 왜? 흠 아니 왜 나 안 때리고 파워 미친 흠 파워가 미치셨나? 흠 왜 나를 안 때리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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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을 씨앗 줬거든 샷샷? 그러니 쓰레쉬가 안 뒤지면 한참 버티지 우리 쓰레쉬를 저렇게 못티게 했으면 뭐다 결국은 쓰레쉬가 전부 다 딜을 다 쳐맞고 승리 어 죽긴 죽었네